두산메어스 칸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팀의 2천승을 이끌었는데요. 소감 한 말씀 만들어 볼 수가 없죠. 2천승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팀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2타점 활약을 해줬는데요. 이 두 탑점 모두 역량과 만점의 활약이었습니다. 중요한 2타점을 올릴 수 있어서 좋은 리듬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내일 휴식하고 화요일부터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5회의 결승 탑점이 된 1루에서 합의 판정 요청이 있었는데 확신하고 한 건가요? 일단 세이프인 것 같았고 굉장히 케이블에서 느린 편에 속한 선수이지만 점수를 내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뛰었습니다. 네 그렇군요. 그리고 7회에 투 스트라이크 불리한 상황에서 풀카운트 접전 끝에 안타를 쳐냈습니다. 노리던 공이 있었나요? 저는 그냥 대구에서 보는 것 같고요. 그냥 볼을 보고 치고 치고 있어요. 지금 이 모든 경기를 했어요. 이렇게 풀카운트 입장에서 수행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커리어를 어떻게까지 야구를 해오면서 한 골을 노리면서 스윙을 했던 적은 없고 항상 공을 보고 공 오는 대로 치고 있습니다. 오늘 승리로 순위가 한 단계 올라가고 또 4위 싸움에 중요했던 오늘 경기를 잡게 됐는데요. 남은 경기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? 우리 팀은 충분히 사위권 안에 들어가서 플레이오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약간 사위보다 살짝 뒤쳐져 있는데 열심히 해서 꼭 플레이오프 투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스캔토 선수 만나봤습니다